안녕하십니까 이리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시골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 하천은 과연 어떤 물고기가 있을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가볼게요 오 여기 여러분들 새끼 물고기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와 여기 바글바글하다 보이죠? 엄청 바글바글해 바글바글해요 여러분들 와 진짜 엄청 많다 와 저거 봐요 저게 다 새끼 물고기에요 야 여기 봐 돌멩이 사이로 와 저거 봐 저게 다 새끼 물고기 와 자 누구로 갈게요 안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가보세요 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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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새끼 물고기 엄청 많이 잡혔어요 와 야 이거 봐요 새끼 물고기들 엄청 많아 야 오 이거 보세요 와 엄청 많네 저기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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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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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라미가 잡혔어요 피라미 자 보여드릴게요 아니에요 이게 갈견이가 없어요 갈견이입니다 갈견이 갈견이 오 갈견이 아 아 아 아 아 피라미 여기 피라미가 엄청 많아 아니 여기 지역은 피라미가 엄청 많아요 그냥 돌멩이만 뒤지면 피라미가 있어요 이거 봐요 피라미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를 잡으러 간으로 갈까요 피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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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껍질 새끼껍질 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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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새끼 돌고기 새끼 돌고기 새끼 돌고기 오 꺽지 오 꺽지 귀하다 여기는 꺽지 꺽지 꺽지에요 꺽지 여러분들 꺽지 잡았어요 꺽지 간만에 귀한 녀석을 봤네요 꺽지입니다 꺽지 어어어어어 으아아아아아 오 꺽지 나갔다 꺽지 꺽지 나갔어? 이리와봐 오오오 귀여워 돌고기랑 탱가리 들어갔습니다 돌고기랑 탱가리 탱가리 새끼 너무 귀여워요 진짜 자 보여드릴게요 야 탱가리 새끼와요 와 이거 봐 야 탱가리 새끼 엄청 귀여워 야 돌고기랑 탱가리 여기 돌이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와 진짜 돌 대박 커요 오오오오 계속해 계속해 계속 오오오오 와 와 와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된다고 와 대박이야 와 야 돌고기 엄청 많이 잡혔어요 와 돌고기봐요 와 엄청 많이 잡혔다 진짜 이게 이따만 돌이었거든요 진짜 커요 진짜 커 앵그래도 다 안 잡힐정도 엄청 큰데 와 돌고기 대박이에요 와 이거 봐요 와 한우고 다 돌고기 와 대박입니다 야 진짜 큰 돌을 뒤집어야되네 와 대박입니다 한번더 뒤집어 보겠습니다 한번더 또 있나 한번더 이야 진짜 엄청 커요 이거 이거 해볼게요 아 진짜 무거워 울음 신경 쓰기 아니 어 아 나오기 시작해 나오기 시작해 와 나오기 시작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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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해 더 해 진짜 나와도 거 맞아요? 맞아 나 지금 많이 나와도 얼른 그냥 나왔다 들어갔다 해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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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 30마리 그렇지 신발 신발 되게 떠나올 수 있어 들어봐? 들어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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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야아 야 진짜 많이 잡혔어요 두번째 잡았는데 또 이만큼 잡혔어요 야 엄청 많이 잡혔다 진짜 와 이거 봐요 다 돌고기에요 돌고기 야 다 돌고기입니다 진짜 와 대박이다 야아 진짜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요 야 여기 다 이 돌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시리 시리 역시 여드라는 시리이야 시리 시리 나왔습니다 시리 여러분들 시리 들어 오는 것 같은데? 오 시리! 시리! 역시 여드레 시리야? 오 시리 시리 오 시리입니다 시리! 오 시리 잡았습니다 시리! 주워! 기압을 넣어! 오 꺽지! 기압을 넣으니까 꺽지가 잡히네 꺽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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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압을 넣으니까 꺽지가 잡혀 여러분들 꺽집니다 꺽지 꺽집니다 꺽지 1위에 도전! 돌멩이 진짜 큽니다 진짜 아까 그 대왕 돌멩이보다 비슷한 사이즈구요 지금 돌멩이가 이만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제가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이비티비 할 수 있다 갑니다 갑니다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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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큰 돌을 틀었는데 피랑이 한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팔 떨어지는 줄 알았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봤는데요 여기가 지금 어 시골에 있는데 여기 양옆에가 논입니다 논 옆에 있는 작은 하천이었는데요 여기서 우리 물고기를 잡아봤는데 돌고기 뭐 꺾지 어 그리고 쉬리 어 요런 종류도 많이 만났구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돌멩이를 들어서 어 돌고기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았습니다 그 잡은 물고기들을 어 다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는 근데 자연해졌을 때가 강아 나는ат段 우 lizard 자 오늘 잡은 물고기 한번 관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 엄청 많다 엄청 많아 우리 물고기들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거 보면ë 야 껍지가 있 judged 자 오늘 잡은 물고기 한번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 많다 엄청 많아 우리 물고기들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거 보면은 야 껍지가 있어요 껍지 야 껍지 있고요 껍지 껍지가 여기도 한 마리 있습니다 두 마리에요 두 마리 그리고 무엇보다 돌고기가 엄청 많아요 돌고기 친구들이 아까 큰 돌에서 만난 돌고기 친구들이고요 우리 1급수에 사는 쉬리 친구 이야 엄청납니다 이제 여기처럼 이렇게 한 종류의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육식호종도 있고 이렇게 피라미도 있고 뭐 쉬리 돌고기 이렇게 다양한 물고기가 있는 거 봐서는 생태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그래도 귀한 녀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돌고기도 많고 피라미도 많고 굉장합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물고기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생 얘들 안녕 물살 따라 올라가는구나 올라간다 올라간다 물살 따라 올라간다 야 너네 뒤로 가야돼 얘들아 뒤로 가야돼 뒤로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이 땅으로만 들어가려고 다 여기 매달리네요 뒤로 가세요 여러분들 뒤로 가세요 뒤로 가셔야 해요 뒤로 가세요 앞으로만 가면 물살 쫓아가서 앞으로 간다 자 자 가요 살살 가라 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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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기 여기 돌 밑으로 다 들어갔네 잘가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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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